여기 찍혔어요? 어 찍혔어 안 찍혔다 안 찍혔다 아 춤하고 있었다 이거 안 넣었는데 넣었다 그러면 넣었어 하나 둘 셋 넷 둘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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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우 Hi guys, welcome back to my channe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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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여기서 게임하고 돼있다 다 있더라 방송 게임에 얼음 깨기 얼음 깨기 와서 술을 떠봐 계속 들어간다 이거 우유 말아먹어도 맛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우유 말아먹는다고 생각하니 저 초코칩 있잖아요 전 몰랐는데 그대로 부셔가지고 우유를 부어서 드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드셔보세요 더 비웠답니다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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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ent Susp 귀여워 빨리 먹던가 나 게임 때 엄청 빨리 먹어요 거의 3편 인지를 못하면 그냥 나 많이 안 씹혀 10번을 안 씹더라고요 제가 오늘 꿈을 꿨는데 예지 언니가 야비하게 나왔어요 아까 그래서 예지 언니한테 감정이 상의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아침에 이제 언니가 먼저 픽업이었는데 숙소에 뭘 놓고 간 게 있었나 봐요 갖다 줄 수 있냐고 전화가 왔는데 평소 같은 뭐 안 돼 안 돼 장난을 치든 아니면 어 그래 하고 했을 텐데 그냥 핸드폰에 황예지 언니 뜨자마자 그래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막 이렇게 받았을 때 그래서 언니가 이거 좀 갖다 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어 알겠어요 왜 이렇게 싸가지고 없지 생각을 했어요 꿈꾸서 나 혼자 진짜 약간 반성을 했어 아침에 이제 다시 샵 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감정이 상해있었구나 꿈의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내용뿐이었어 아 진짜? 아니 그냥 아침에 피곤한 것 같다 했는데 저희가 오늘 게임을 한번 해볼 건데요 네 저랑 예지 언니가 한번 해볼 거예요 나도 좋아 이거 와 이거 왜 이렇게 작아? 아니 작은데? 좀 작네 하나 구슬 먹기 구슬 하나 먹기 아 이걸 손수 다 끼우셨었구나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편하게 게임한 거야 알았어 안 살면 지인 거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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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먼저 해 응 하나 하나 패스 오우 파란색 두 개가 더 넘어갔잖아 패스 패스잖아 뭐가 있구만 누가 봐도 파란색 두 개 알겠어 이게 안 들면 안 돼 이거 너무 작으니까 이거 게임은 딴 데 깨도 되지? 아니 리진 이런 거 퀸받게 하는 거 전문이 있네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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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니 두드려보는 게 어떡해 나도 다 두드려볼게 알겠어 알겠어 뭐하는 거야 지금부터 한 번만 딱 가줘 언니 일로부터 해 흰색 두 개 오 오 오 이거 졌지 아니 파란색도 떨어졌잖아 떨어지면 안 돼?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그럼 아니야 유진아 그냥 애초에 그냥 이렇게 부셔 왜 이렇게 부셔 뭔가 뒤로 갈 것 같아? 아 아 아 아 아 아 복도에 울렴 퍼진 거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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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장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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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워하 아 안 될 거 같아 네 이거 오늘 이거 하나만 같이 한 번만 뭐 뭐 봤어? 봤어? 봤어요? 자신과의 봤어? 언니 못 봤지? 봤어 봤어 나중에 영상 볼게요 안 보이겠네 영상에 여기 찍혔어요? 안 찍혔어 안 찍혔다 안 찍혔다 안 찍혔다 어디 한 번 더 해봐라 어디 한 번 더 해봐라 안 넣었는데 넣었다 그러면 넣었어 어렵지? 일단 한 번 했잖아 어렵지? 어 이거 어려워 어 어 어 아니 힘의 거리를 맞춰버리네 어 어 어 안 찍혔네 안 찍혔어 안 찍혔어 아 아 아 아 아 미인왈 이거 미치가 우리 이렇게 퍼졌어 어 아 난 레고나 집에 한 번 가려봐볼까 레고나 치 레고나 치 러고나 해본 적 없는데 헉 미친 물치시웠다 나한테 네 티슈만 챙겨가야지 티슈만 챙겨 가야지 뭐? 으응 아 아 안 나 아 안 나 왜 진정했는데 아 진짜 나